자, 안 바꾸고 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용기에요 자신은 낚을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시작한 거죠 자, 카운터 내고요 거리 조절해서 지금 벽판을 풀기 시작했어요 격으로 몰리기 시작하고 있는 세익 선수 잘하고 못하고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문제인데 힘으로 밀고 나오고 있는 세익 선수입니다 낚시 성공이죠 지금 원투를 내미는 순간에 정말 강력한 하단을 뿜었거든요 정말 예상 못합니다 또 몇 가지는 가요 보통은요, 몇 가지 이렇게 가면 책은 그냥 망했다에요 방송 전에 나왔었잖아요 빠져나오고 있는 세익 선수입니다 요번에 업으로 나옵니다 해결책이 완전히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해결책을 따라하시면 안 되는 해결책이에요 따라하시면 안 되는 해결책이에요 사방으로 나와야 되니까 따라하지 마십시오 네 아직은 목 감아 던지기 너무 많이 썼죠 아이보리 여기서 잡아두고 있는 니코더즈입니다 세이션도 좀 억울한 포장 아, 운하다 난 뭐 눌렀는데 아, 운하다 정말 익스도 좋고요 하단 어퍼 아, 게임 왜 이렇게 쉽죠? 디나우스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잭이 잭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밸런스가 무너지거든요 반대로 우리 여기로 벽으로 물어놓고 몰아치고 있는 세이프 선수입니다 자, 페이지 모드 역시나 말씀드렸지만 붙어서 붙어서 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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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왜 안 붙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자 자 이게 뭐냐면요 여왕님 밝기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왕님 밝기 다음에 그 데미지 한 번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신인을 건 건데 귀신같이 냄새를 맡았어요 자, 이번엔 좀 다른데요 자 근데 언제나 벽까지 갔다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 문제인데 여기서 나와서 원래는 이렇게 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죽어야 돼요 네 두 쪽에 맞다가 아, 잭 못하겠네 이상하네 네 만약에 이번 세이프 선수 가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다 바꿀 수 있겠죠 그 데미지를 마지막 마지막 제에게 또 걸렸습니다 몰라요? 아, 여자 안 맞죠 저거 뭐 양잡! 아이고 잘 막았어요 네 자, 루비길 극복하고 있는 니코노스 네 자, 레이지 드라이브 다음에 어퍼누리겠죠? 그렇죠 뻔하거든요 이거는 네 자, 잡기 자, 빠지고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아 아, 대박 실수 나왔어요 자, 니나로는 나에게 안 된 걸 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이프 선수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안 되게끔 세이프니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설득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니코노스 선수가 바꿔야 되느냐? 아니요 바꿀 게 없어요 바꿀 건 없고 자신이 바꿔야 될 건 자신의 플레이입니다 테리그를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원래 하던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세이프가 잘한 거잖아요 세이프가 잘하니까 더 잘해야죠 더 잘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더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잔인한 건데 네, 그러니까 세이프 선수의 플레이는 분명히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을 트릭을 깨야 돼요 트릭을 깨야 됩니다 물론 그게 세계적인 선수가 갖고 있는 네, 네 패턴이고 대경험이고 뭐 그런 건데 네 세이프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아, 그대로 가네요 네 그러니까 캐릭은 잠선 게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플레이를 바꾸면 됩니다 플레이어가 잘못한 거죠 네 캐릭은 잘못이 없다 그렇죠 한 명의 세이프 선수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형계에서도 아까 잭을 공집할 것인가 굉장히 의미를 품었는데 그렇죠 정말 보기 좋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라고 다른 선수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고요 네 자 스컬 한번 이용해서 하단 노려서 네 자, 거리 조절 네 딜케가 조금은 이게 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네 왜냐면 잭이 잘하는 선수가 세이톤스 말고는 좀 없기 때문에 네 타이밍도 그렇고 딜케 연습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잡기 다음에 수같아 들어가요 그렇죠 자, 잭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근데 한 방인데 이 한 방을 아, 잘했네요 네 네 지금 잘했고 자, 아까 그 저기 그 세이톤스와 격하게 작품을 알았던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리액션은 거의 방청객 뭐 던지고 산 사람보다 더 세요 더러워가 안 하고 네, 말도 안 되게 셉니다 아까 뭐 샤넬서 또 물개 박수를 보내주긴 했었는데 네 어, 이거 각 조절하나요? 네 배달 가나요? 배달 가나요? 자, 점점점 벽적으로 자, 이거 잘못 배달에 잊혀주거든요 네 그렇죠 잡기 던지고 여기서 엎어주시면 해야 돼요 역시나 큰 거를 노리게 노려요 백댕시 해가지고 아 아 빠졌고요 리버사이벌이라든가 뭐 이런 긴 기술을 니나 가면 이용해야 되거든요 반식을 삐하다가 네 자, 쉽지 않지만 점점점 거리 두폭 오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렇죠 빠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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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데 아 너무 약하게 노렸는데 너무 약하게 노렸는데요 자 자 11초 10초 9초 자 재기 갑니다 자 리나가 이격수 아 0으로 올렸어요 1명 니가와 1초 남기고 체력을 줄인 상태 아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1대1 동점 기록합니다 정말 숨막히는 싸움에서 세인트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몇 가지 가요 1대1 동점 아니 이거 지금 프리세트 풀라운드다 미치겠네요 네 세인트 선수 저 홍보를 모르나요? 저 여자 센티릭 잘 안 맞거든요 자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네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네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네 세인트 선수 어허 어허 자 이거는 약하게 때려주고 그 다음 상황을 노리겠죠 한 번에 끝날 겁니다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하지만 아 어허 2대1 앞서갑니다 저 희한할 정도로 어퍼를 잘 때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퍼가 나올 법 해요 근데 잘 때리는 것도 맞는데 딜캐를 좀 약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퍼로 풀어나가는데요 네 자 다시 또 돌기 시작하고 있는 세인트 세인트 거기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가위가 먹어서 끝낼 겁니다 네 자체는 많이 가위가 먹어졌어요 네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세인트 선수가 좀 무리할 수가 있는데 그걸 노려줘야 돼요 예 자 밀어붙이고 있는 니코 자 떨어지면 자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못해요 예 자 이거마저도 마무리 아 니코 선수가 지금 표정을 잠깐만 아 안 되나 라고 입을 주먹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나 세인트 선수는 예 예상한 것처럼 내가 어 예선전 못 올라왔을 뿐이지 본선 올라오면 당연히 올라간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